그 다음 재생법칙입니다. 40번입니다. 무색개에서 죽은 자는 더 높은 무색개에 태어나고 날무색개는 태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 3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새끼에서 죽은 자는 원인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인 없이 태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악도에 때린다는 말이죠. 인간과 천사가 태어나도 정낭신으로 태어나거나 부부자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새끼에서 죽은 자는 본상면을 체험해서 새끼가 태어났다고 죽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악도에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죽어서 어디든 태어날 수 있다. 굉장하죠. 우리는 그런 신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인간세상이죠. 업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극한업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극순업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세상의 세계에 태어났을 때죠. 우리는 선읍을 지으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읍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선읍은 말은 그래 하는데 왜 선읍을 안 지어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원인을 가졌거나 원인 없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높게 태어난다. 됐죠? 그죠? 우리 존재가 태어나는 경우를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뭡니까? 범부가 태어나는 방법 다섯 가지. 우리 승자 있잖아요. 유아학이 태어나는 방법. 승자들 유아, 무아학이 태어나는 방법. 두 가지가 540쪽입니다. 1. 무색게 머무는 유정들은 해놨죠. 됐죠? 무색게 머무는 유정들 1, 2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상유정체에서 떠난 중생들. 됐죠? 무상유정체에서 죽은 중생들이 2번입니다. 그 2번 적어놨고요. 그 둘째 문자를 보면 그 문자를 분리를 못했어요. 셋 개에서 죽은 자는 넷죠? 거기에다가 3을 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자를 열어보면 욕계에서 세 원인을 가진 마음으로 죽은 자들. 4번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해보면 두 원인을 가졌거나 원인 없는 마음으로 욕계를 떠난 자들. 됐죠? 거기에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범부들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색게에서 죽은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무상유정천에서 죽은 경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개에서 죽은 경우. 네 번째는 뭡니까? 욕계에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죽은 경우. 다섯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졌거나 원인 없이 죽은 경우. 이런 점도 다 포함되죠? 계속 지금 이 뭡니까? 우리 3장, 4장에서 계속 몇 가지 원인을 가진다. 이런 걸 자꾸 자꾸 따지고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3자분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은 뭡니까? 유학에 속하는 성스러운 제자들. 이걸 6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41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면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물론 네쪽이죠. 아란한의 도하가에 이른자들. 이거 7번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모든 범부와 승자들을 다 포함한 유정들이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알라마 길라자부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되죠? 그 도표는 어디 가만 있습니까? 538쪽에는 재생명결의 결정, 범부되어 있죠? 539쪽에는 뭡니까? 재생명결의 결정, 유학되어 있죠. 이 7가지를 이해하셨으면 이걸 주르륵 주르륵은 뭡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 뭡니까? 완전 고급과정입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부에 있는 도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시라난다 스님이라고 우리 미야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죠. 미야마에서 현대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대가고 이 큰 스님의 주식이 뭡니까? 도표의 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 분이 그런 것을 우리 그 뭔가 그 모든 스님이 그걸 한 거 그 다음에 저는 태국에 미야마 가서 이 스님이 도표를 또 개별적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했다 안하고 뭐라 그럽니까? 무책 입수했으면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걸어넣은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꼭 웰빙 커피 마시면서 도표를 꼭 매고 싶죠.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완전하게 그죠? 완전히 보급 과정으로 딱 채당하는 것은 도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비담마 길라자비 나오는 이 아닌 그런 내용과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뭡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아비담마에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와 이건 완전 불화지요. 그죠? 불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강세님의 경지가 이게 아비담마 길라자비잖아요 아비담마 인문 아.. 인문의 경지구나 그럴 거 아니네 예 그럴 거 아닙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초고도 중고도 전국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꼭 무시하지 마시고 그죠? 요번에 못 보신다면 다음에 시간 4시 가지고 꼭 한번 음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음의 흐름 이렇게 해서 그죠? 이와 같이 재생인결을 받은 자에게 재생인결 시기 소멸은 541쪽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셋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강의 흐름처럼 일어난다. 찾으시죠? 541쪽입니다. 541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여섯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죠?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강의 흐름처럼 일어난다. 이것은 삶의 구성성물이며 바왕가의 흐름이란다. 바왕가 소타 이건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 삶이란 뭐냐? 삶이란 아트만이 있잖아요. 아트만이 가만히 불변하고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삶은 뭡니까? 존재지 속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바왕가의 흐름입니다. 됐죠? 바왕가의 흐름하고 아트만이 불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바왕가의 흐름을 우리는 찰라로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바왕가의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 되죠? 이것이 내 삶이고요. 이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이 내색으로 이어지는 것이 윤회입니다. 되죠? 불교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윤회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생의 마지막에 죽음으로서 죽음의 마음이 되어 내란다. 그 다음에 제생명들과 다른 마음들이 수레바퀴처럼 순수대로 회전하며 윤회한다. 그래서 제생명들의 소멸하는 직구부터 542쪽에 다 해놨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뭡니까? 존재 집착하는 한생의 최초의 장원하는 과정은 존재 집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흐름을 자기 나라고 있잖아요. 내껏 나나 나의 자고 돌로 뻔지고 있습니다. 되죠? 그러면 또 찰라지지 않으면 서죠? 막 이러면서 흘러갑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또 있잖아 다섯 가지 장원하는 거죠? 띡 띡 띡 띡 하나 딱 결정되면 뭡니까? 괴물을 멍합시다. 멍!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생명들은 멍!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멍멍멍멍멍멍 이러면 되죠? 그러면 멍!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양 하고 태어나겠죠? 그죠? 아 왜 좀 수준이기 밖에 안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삶은 끝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542쪽입니다. 결론이 이 생에서처럼 다음 생에서도 재생명들과 방안가와 인식과정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다. 다시 재생명들과 방안가로 이 마음의 흐름이 회전한다. 유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걸음으로 이 삶의 경고하지 못함을 깊이 숙고하고서 오래도록 좋은 원력을 가진 깨달음분들은 불사의 경제를 체득하고 집착의 족쇄를 근절하여 고요함을 얻는다. 이걸 윤회를 벗어나서 그죠? 깨달음 열관을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좋은 원력을 가진 깨달음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후들이라 이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죠? 인식과정과 그죠? 삶의 그런 과정 이런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뭡니까? 대탈 열방을 실현해서 뭡니까? 그죠? 열방은 불사의 경제를 하자면요 죽지 않는 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런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궁극적 행복인 열방을 실현하는데 그죠? 권신의심을 다해야 된다.